한 주간 뉴스를 샅샅이 더듬어 살펴드립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토파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토파보기 시간. 오늘도 고재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샅샅이 훑어주시는 분입니다. 훑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요. 시사 전망대하고 정말 조회수가 깨이면 안 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시사 전망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참 고민입니다. 일단 후발주자시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주 여러분. 뉴스토파보기 많이 좀 조회 좀 해주세요. 내용 알차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들으시다가 이거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꼭 저희 유튜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그 라디오 제주시대 항상 우리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사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 겁난다. 갑자기. 이제 저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한 내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공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마음이 좀 이제 안도가 되십니까. 이제.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얘기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커피 전문점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 300원의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고 나중에 반환할 때 이걸 돌려받는 방식인데. 이게 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제가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얼마를 내게 될까라고 좀 계산을 해봤더니만. 제가 좀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를 먹는데. 그러면 나의 생활 기준으로는 이제 하루에 일주일이면 한 2천 원 이상을 내야겠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반발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시행 시기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고 여기에 더해서 전국 일제 시행이 아니라 제주하고 세종시만 한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축소돼서 이게 좀 반쪽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선거를 앞두고는 참 많은 것들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제도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주와 세종시에서 한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선도 지역이다.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붙였긴 하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실업용이야.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제주 시범 적용도 이게 또 모든 매장이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있는 모든 매장이 시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 일단은 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돈의 일부 커피 전문점 업주들이 공정하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일부만 한다고 하니. 네. 그렇습니다. 한 돈의 100여 개 카페 업주로 구성된 가칭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라는 분들이 지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보증금제 적용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문제제기에 나섰는데 왜 그런 거 보니 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만 한정이 돼서 현행 제도가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이 돈의 한 340여 개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돈의 전체 커피 전문점 3,300개의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분들의 설명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돈의 전체 커피점이 3,300개예요? 네. 엄청나게 많네요. 네.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주와 세종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또 프랜차이즈만 골라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인데 그러면 아까 한 340여 개 매장만 적용이 된다. 이게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시행을 하려면 사실 어떤 업주라든가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체감이 와 닿도록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회 분들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대부분 관광지에 있는 대형 카페 그리고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의 시험을 위한 시행 자체로 변질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일회용 보증급 제도 시행이 오히려 이들 참여하게 되는 소수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업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대형 프랜차이즈지 사실 거기 사장님들도 딱 소상공인들이신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그 돈 계산 먼저 벌써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일주일에 2천 원. 이게 물론 바나나면 또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 바나나 과정도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보증금 붙으면 자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좀 덜 생기겠죠. 사실 이게 일종의 가격 인상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더해서 일회용 보증금, 일회용 컵에다가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전과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실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좀 추가적인 노동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뭐 반환 컵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솔이 돼 있거나 하면 이게 또 반환을 받을 수 없거든요. 아 그렇네. 그런 과정에서 또 손님들하고 이제 또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시행이 우선 참여하는 10% 정도의 매장에 한해서 가격도 300원을 더 내고. 네. 컵을 반납받으려면 이게 좀 귀찮게 좀 다시 찾아가기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 분들의 주장.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아메리카 한 잔을 마셔도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싼 것은 뭐 천 원대도 있지만 이제 비싼 거는 한 4천 원 정도 4, 5천 원 정도 달하거든요. 그렇죠. 영세 매장에서는 한 10만 원을 벌려면 60잔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금이 붙으면은 얼마는 뭐 10잔을 또 더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정부 입장도 있긴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저 윤상범 아나운서님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실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니 대상 지역과 점포를 시범적으로도 한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또 반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협의회 분들은 좀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만 이게 특정 지역 그리고 이제 특정 형태의 점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이렇게 초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할 거면 다 해라. 그렇죠. 보증금 반납이라든가 일회용 컵 수거 그리고 보관이나 회수 부담 같은 거를 매장에 정가시키지 말고 다양한 곳에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수거 시설 등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면서 또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 시행에 앞서서 점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주들도 공정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양쪽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좀 부각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실 어떤 부담이라든가 희생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배려와 좀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라든가 그런 형성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긍만 하면요. 정말 무섭게 협조하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다들 보셨겠지만. 알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절대 고 기자님의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사심은 아닙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요즘 자꾸 개인적인 걸 좀 여쭤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혹시 윤상방 아나운서께서는 수능 시험 앞두고 축하 선물 이렇게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희 저 시험 볼 때? 축하 선물이 아니죠. 합격 기원 선물이죠. 네. 받기도 했었고 제가 주기도 했었고 그때 저희 때는 주로 어떤 거 혹시? 엿 같은 거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우리 유행어가 그거 했었거든요. 엿 먹어라 재수 없다. 아, 네. 언어 유의지만은 이 엿을 받아서 먹으면 재수를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게 됐었는데 이거 옛날 또 추억을 들어오리시네. 그렇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때도 찹쌀떡이나 엿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가끔 사회면 뉴스를 보면요. 집에 있는 찹쌀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지는 사건이 거의 아마 1년에 한 한두 건 정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 기억이 혹시 없으시죠?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대입시험을 앞두고 좀 찰떡같이 합격하라라는 의미로 나눠졌던 찹쌀떡의 수요가 크게 지금 줄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이제 총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 등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떡을 돌리기 위해서 단체로 떡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동아리 부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후배들이자 선배님들 좀 열심히 시험 잘 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뭐 빵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좀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예전의 특수가 지금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는 건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의미도 매년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특수가 사라지는 걸까요? 뭐 나름대로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굳이 특수 실종의 원인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찾아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떡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인기 많으셨으니까 직접 전달을 엄청나게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부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활발했던 예년과는 달리 최근 이제 한 3년 정도 이번이 세 번째 이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진 그런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개인 간의 비대면 접촉을 통한 응원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수능의 중요도가 예전에 이제 윤상범 아나운서 당시하고는 좀 약간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능 점수나 그때 등급이 굉장히 절대적인 시기였 때는 굉장히 어떤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수험생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족이라든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또 이제는 정시보다는 좀 수시 위주의 입시 체계로 좀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수능 전에 합격이 결정된 뭐 그런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수능을 통해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수능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비장함, 무게감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비교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뉴스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적어진 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능 당일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건 있죠. 비행기까지 세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경적도 못 울리게 하고 출근 시간까지 바꾸는 나라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 수험생들은요. 초콜릿을 좀 가장 일반적으로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떡이나 엿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마 그래도 무슨 초콜릿이니 해가지고 제가 방송 전에 실제로 온라인 스토어를 좀 몇 개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수능 선물 쳐봤더니만 다 초콜릿만 뜨는 거 있죠. 이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 경우일 텐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혹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S 있잖아요. 스카이. 이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른바 과잠. 과잠바 뭐 이런 거요? 학교 노트. 이런 학교 이름이나 로고가 박힌 기념품들을 자체 판매하는 곳들이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능 선물로? 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서 자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좀 약간 판촉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굿즈를 선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그런다 그러고. 또 이제 또 수능이 거의 졸업 그리고 대학 입학 시기하고 거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전자제품의 인기도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태가 변하긴 했군요. 하기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교문에다가 엿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기자들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특종에는 큰 소송이 따른다. 아, 위험 부담이 좀 많이 따르죠. 특종을 하면 소송 한두 건 정도는 좀 받아들일 각오를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조금 변형해서 보니까 큰 개발 사업에는 소송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더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그 헬스케어 타운, 헬스케어 타운이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소송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죠.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해원 유한회사라는 곳인데요.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도가 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전 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난개발과 경관 사유와 논란이 불거진 이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 2천 제곱미터를 유원지 지정 실효에 맞춰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송악선언 이후에 사실상 정상 추진이 어려졌다는 뉴스는 다들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에까지 나서는 사업자의 속사정도 궁금합니다. 시간도 좀 지나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상 추진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전체 사업 부지 면적에서 시내원 측이 매입한 비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지금 매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개발 행위 허가의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시내원 측은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내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 이게 제주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유리하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소송에 앞서서 제주도에 당신들이 이걸 사드려라 라고 토지 매각 의사를 타진한 데 이어서 최근에 본격적인 협의와 검토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딜이 어느 정도 끝나면 결국 소송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째 영리병원과 좀 비슷해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살짝 비슷하죠. 다음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도민들도 서서히 코로나19로 막혔던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자매결연 도시도 이렇게 좀 다녀오시고 살짝 가볍게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일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일본 오사카와 그리고 제주를 잇는 직항변이 최근 다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2년 9개월 만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대만의 타이거 항공도 이달 25일부터 제주와 대만 타이페이 노선 주 3회 운항할 예정이고 티웨이 항공도 그리고 다음 달 주 2회 일정으로 같은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군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도내에서 여권 발급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권 하면 이제 단수 여권이냐 복수 여권이냐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대다수 국가들이 이렇게 관광시장의 문을 개방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여권 발급 급증이 숫자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도내 여권 발급 건수가 2만 건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월별 내역을 좀 봤더니만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해 5, 6만 건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지난 4월이죠.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각각 600여 건에 불과를 했지만 3월부터 1,000건을 넘어섰고 그리고 5월부터는 2,000건을 지금 돌파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도청에 여권 발급해주는 부서 있잖아요. 한 몇 년 안 사안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짧게 살펴볼까요? 네. 자연휴식연제가 시행 중인 도내 4개 오름이 있는데요. 물차 도름, 도널이 오름, 그리고 문석이 오름이 올해 말로 자연휴식연제가 끝나고 용눈이 오름 역시 내년 1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금 출입 제한 연장 여부 또는 해제 여부를 지금 다음 달 제주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제 물차 도름이나 도널이 그리고 문석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휴식연제 해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다만 용눈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1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제주도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평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이들 4개 오름에 대한 재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소식도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